이 글에서는 불면증을 퇴치하는 4가지 비결을 소개한다. 힘든 업무에 시달리며 기나 룰을 보내고 나면 누구나 푹 쉬고 싶어 하기 마련이다. 이런 때에 하필 불면증이 있다면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닐 수 없다. 베개에 머리를 댄 직후부터 아침까지 꿀 잠을 자는 것이 소원이라면 지금부터 불면증을 퇴치하는 데 효과적인 비결에 대해 살펴보자. 불면증의 원인 불면증을 일으키는 요인으로는 신체적 건강 문제이거나 생활, 양식 및 주의 환경에 관련된 문제 등 여러 가지가 있다. 불면증이 생기는 원인은 아, 뇌와 같이 크게 4가지로 나눌 수 있다. 정서적 문제, 우울한 생각이나 불안 등이 감정은 종종 불면증이나 수면 장애를 일으킨다. 해로운 식습관, 흡연, 탄산음료나 가, 폐인음료의 지나친 섭취 등은 잠드는 것을 방해할 수 있다. 괄호, 일하는 시간이 길면 그만큼 스트레스도 많이 받기 마련이다. 온종일 일한 뒤 집에 가져와서까지 일해 매달리는 것은 숙면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인간관계 문제, 본인에게 소중한 사랑과 겪고 있는 갈등이 불면증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이 밖에도 불면증을 초래하는 요인은 위에 나열한 것보다 더 복합적인 경우도 있다. 원인이 무엇이든 간에 지금부터 소개할 4가지 비결들은 불면증을 퇴치할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줄 것이다. 수면 습관계, 선하기 좋은 수면 습관을 들이는 것의 중요성은 이루 말할 수 없다. 무슨 일이 있어, 도 매일 일정한 시간에 잠자리에 들고 일어나는 규칙적인 주면 패턴을 지키는 것은 필수적이다. 그리고 잠자러 가기 직전에 텔레비전, 컴퓨터, 스마트폰 등 수면을 교란시 키는 시각 매체를 멀리한다. 조용한 침실에서 오로지 평화로운 휴식에만 집중하도록 한다. 24시간 주기 리듬 또한 수면 습관에 의해 좌우된다는 점을 명심하자, 잠자리에 들고 일어나는 시간대를 정한 뒤 그의 생체 시계를 맞춰야 한다. 불면증을 퇴치하는 4가지 비결 1. 저녁 식사를 거르지 않는다 빈속에 잠드는 것은 위장을 불편하게 하여 불면증을 일으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매일 저녁 식사를 꼭 챙겨 먹듯 기름기가 적은 식사를 하는 것이 좋다. 지나치게 기름진 음식은 다른 여러 문제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음식을 먹는 것은 삶의 일부로서 중요하다. 아침, 점, 심, 저녁 식사를 적절한 시간에 하는 규칙적인 습관은 생체 리듬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한 방법이다. 식사든 수면이든 적절한 시간에 하는 습관을 들임에 따라 신체가 건강해지고 결과적으로 수면의 질이 향상되게 된다. 2. 잠자리에 들기 전에 명상한다. 잠들기 전에 긴장을 푸는 효과적인 방법으로 명상이 있다. 고진악한 환경 속에서 내면의 흐르는 고요한 의식을 따라 무화지경이 되어보자. 명상하기 좋은 침실 분위기를만 들려면 어떤 소음도 없어야 한다. 원한다면 명상에 어울리는 음악을 틀어 명상 효과를 더 높일 수도 있다. 명상은 정서를 안정시키며 생각을 정리하는 것을 돕는다. 따라서 불면증 뿐만 아니라 불안 및 우울증 해소에까지 도움을 주어 삶의 질이 전반적으로 향상될 수 있다. 3. 식습관을 개선한다. 탄산이나 카페인이 들어간 모든 청량 음료 및 커피의 섭취를 제한하도록 한다. 카페인은 신경계를 자극하여 긴장감과 불안감을 더 증폭시킴으로 양질의 수면을 위해서는 피하는 것이 좋다. 담배 또한 수면에 지장을 주기 때문에 불면증을 퇴치하고자 한다면 담배 피우는 습관을 버리도록 노력해야 한다. 건강의 모든 면은 서로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으므로 생활 습관 일부분의 변화가 다른 부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자. 4. 긴장을 풀어준다. 차분한 정신.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정도에 대한 한계를 설정하도록 한다. 직장 업무는 퇴근하는 순간 손을 놓는다. 편안한 마음을 방해하는 모든 문제는 침. 실에 들어서는 순간 잊어버린다. 마사지 또한 긴장을 푸는 좋은 방법이다. 원을 그리 듯 둥글게 등을 마사지해주면 하루 동안 쌓인 긴장을 풀어줄 수 있다. 지금까지 소개한 비결들이 불면증을 퇴치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 만일 장기간 불면증이 계속된다면 더는 방치하지 말고 전문가의 상담을 받도록 한다. 불면증이 있다고 해서 세상이 무너진 듯 절망할 필요가 없다. 걱정하지 말고 마음을 편하게 먹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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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